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좀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천마쌤이 좀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일찍 방송을 못했어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어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만큼 좀 신나게 올랐나요? 코스피는 그래도 0.7% 올랐습니다. 0.72% 올랐고 코스닥은 거의 뭐 보압으로 끝났네요. 코스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는 2763.92를 가리켰고 외국인들이 6,345억 정도 매수했고 개인들 3,451억 매도 기간은 2,208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삼성은 2.18% 하이닉스 5.16. 야 하이닉스 나라다니네. 현대차 1.6, 삼바가 0.5, 기아가 1.47, 우선주 0.8 올랐습니다. LG 엔솔이 보니까 1.63% 좀 빠졌네요. 셀트리온 0.39, KB구명 1.15, 포스코홀딩스가 0.8% 하락을 했고 네이버는 0.4% 올랐고 SDI 1.5%, LG화학은 0.99% 빠졌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코스닥은 현재 보니까 거의 보아비였고 보아비가 끝났고 개인들이 28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 156억 기간이 한 22억 정도 매도를 했죠. 알테오젠이 2.2% 정도 올랐고요. 3천당 제약 16.1%, 클래시스 2.3%, 레인보우 0.18% 올랐습니다. 오늘은 3천당 제약이 날라다녔네요. 에코프로BM은 3.6% 빠지고 에코프로도 3.09% 하락했고요. HLB 0.6, 엔케미 2.6, 리노공업 1.69, 셀트리온 제약 0.9% 하락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많고 하락하는 것도 많고 상당히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보니까요.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뉴욕증시에서 S&P500은 전장보다 41.63포인트 올라서 5,473.2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이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것은 올해 들어서 2번째가 30번째다. 3번째가 아니고 30번째입니다. 최고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8.14포인트 상승해서 17,857.02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스는 전장보다 188.94포인트 올라서 38,778.10으로 마감을 했고요. 4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멈추고 반등을 한 거죠. 이렇게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7주 연속 승갑분 상승세를 지속했는데 시장에서는 증시 조정이 조만간 임박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감도 있어요. 투자회사의 에드워드 존스의 전략가가 전반적으로 기초요건과 시장 환경은 여전히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요 금융회사들은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을 해서 미국 주가지수 전망을 속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골드만삭스는 S&P500의 연말 목표를 지난 2월에 예측했던 5,200에서 5,6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자문사 에버코어죠. 에버코어도 S&P500의 연말 목표를 6,000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주가는 각각 1.31, 1.97% 급등을 했고 알파벳 클래스 A도 0.25%, 아마존 0.2% 메타 플랫폼 0.49% 주가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테슬라도 보니까 중국 상황에서 마침내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FSD 도로 시험 승인을 받았는데 오랜만에 희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월요일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S&P500 기술기업이 투자하는 대표 상장지수 펀드 ETF 기술 섹터 SPDR의 셀렉트 섹터 펀드가 정기 자산 재배분으로 엔비디아 투자 비중을 종전 6%에서 21%로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이 장 초반에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렸고 엔비디아는 장 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 장 마감을 앞두고 하락으로 반전을 했죠. 전장 대비 0.68% 빠졌고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가 지분 일부를 추가로 매각했네요. 130만조를 처분했습니다. 지분율은 6.9%까지 빠졌다. 6.9%까지 빠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증시는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아직까지도 빌빌거리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보니까 7만 9,800원 8만원 선을 지키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도 아침에 8만 2백원까지 갔는데 그래도 1,700원 올라가지고 7만 9,8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요. 역시나 우선주가 문제네 우선주가 근데 본주를 보니까 본주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한 500만주 이상 샀고 개인들이 8억고요. 우선주는 오늘 6만 2,900원 6만 2,900원으로 해서 0.8%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좀 많이 못 올랐어요. 오늘 버튼은 6만 4,000원까지 가졌어야 했는데 6만 3,000원까지는 잘 놀더니 막판에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꼴랑 5만 올랐네. 6만 3,400원에서 고점 찍더니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 아쉽지만 6만 2,900원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좀 아쉽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저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삼성은 왜 이 지경이냐.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지금 호재가 없어요. 호재.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호재가 아니라 확실하게 외국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HBM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없어요. HBM. 이 HBM 관련돼가지고 이 승인 소식이 좀 떨어져야 돼. 이게 승인 소식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이 모양 이 지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좀 견제는 낼 시야입니다. 견제는 낼 시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만 몰빵 때리지 마라. 몰빵 때릴 필요 없고 다른 좋은 ETF도 있어요. ETF도 있으니까 좀 시야를 좀 넓게 보세요. 시야를 넓게 보시고 분산 투자 항상 기본입니다. 몰빵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몰빵 투자는 금물입니다. 분산 해가지고 좋아하는 종목들 골고루 이렇게 모아가세요. 삼성도 좀 모아가고 하이닉스도 좋고 ETF도 좋고 미국 주식 될 수 있으면 K주식을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을 하셔야 돼. 미국 주식 그러니까 오상향 할 수 있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그런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